안녕하세요 선이오수선입니다 오래간만에 좀 영상 하나 올려 드릴게요 오늘은 긴 남방인데요 이게 앞기장 뒷기장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앞기장에 맞춰서 뒷기장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위 이렇게 살려서 워싱을 이대로 띄어다가 제가 한번 수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천같은 경우는 워싱이 돼서 물 빠진게 이런게 포인트인데 이 단을 잘라 버리면 옷이 너무 미웠고 수선한 뒤가 확 나니까 요거를 띄어다가 고대로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겁니다 요게 포인트니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기 일단은 앞기장하고 뒷기장하고 요거를 맞춰서 표시를 요렇게 해줍니다 사인집 안에다가 요렇게 표시했는데다가 요 넓이 요 넓이를 갖다가 요렇게 해줄거에요 요렇게 해줄거에요 요 분량을 요기다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요런식으로 요렇게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한 상태에서 요기를 요렇게 잘라 줄 거에요 표시를 한 상태에서 요기를 요렇게 잘라 줄 거에요 요기를 요렇게 잘라줍니다 요렇게 요거를 잘라다가 이어줄거에요 요렇게 이렇게 요건 이제 단을 요거 사용할거거든요 요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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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사용할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것을 이렇게 다 떼줬어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갖다 붙여줄 겁니다.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박아 줄 거예요. 박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아 줄 겁니다. 이렇게 여기에다 놓고 예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박아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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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박혀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박혀서 끝 처리를 이제 시접 처리를 이렇게 박아 뒤집을 거에요. 여기를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뒤집어줍니다. 이렇게 시접 정리가 시접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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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뒤집어줍니다. 이렇게 여기 이제 박은 것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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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가 다 됐죠. 여기 시접이 여기를 이렇게 박음질하면 됩니다. 여기를 여기를 제가 요거 이용해서 한번 박아 볼게요. 요기 상당히 좀 좀 박기가 편합니다. 요걸 이렇게 들으면 밀리는 것도 없고 똑바로 이렇게 해박을 수 있어요. 첫째는 밀림방지 이렇게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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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이렇게 이제 수선이 다 됐거든요. 다 됐으니까 얘를 한번 대림질을 요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.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. 아이론질로 이렇게 수선이 이렇게 수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도 이렇게 딱 맞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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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난방 수선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수선의 티도 안 납니다. 이렇게 단을 살려서 수선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